안녕하세요 부동산 길잡이 tv 운한부동산입니다. 오늘은 익산시 금마면 오금산과 쌍릉 인근의 깨끗한 마을안 지붕개량 등 수리 사용하신 남양의 농가주택 소개해드립니다. 먼저 항공영상으로 주택이 속한 마을 전경과 주변 풍경 보여드리며 시작합니다. 대문을 들어서면 왼편으로 자그마한 텃밭공간 있습니다. 본주택은 자연 녹지 대지 약 150평 연면적 28평 규모입니다. 벽돌구조로 깨끗한 외벽 관리상태 유지하고 있습니다. 더 좋고 기운 좋은 오금산 인접한 남양의 주택입니다. 주인어머님 설명으로는 산쪽으로 향하는 경계 부분이 불명확하다고 하십니다. 측량이 필요한 것으로 보여집니다. 그리고 주택 옆쪽으로 창고 또는 다용도 공간으로 활용하시는 곳이 만들어져 있습니다. 외부 화장실 하나 그리고 물건을 적취할 수 있는 이런 공간들이 만들어져 있는 것 보실 수 있습니다. 옥상으로 이동합니다. 지붕 개량한 상태로 장독대, 쉼터 등 넉넉한 공간으로 이용 중에 있는 것으로 보여집니다. 높이가 매우 좋습니다. 바람이 잘 통하는 공간입니다. 주택 내부로 이동합니다. 방색, 거실, 거실과 분리된 주방, 세탁실, 욕실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큰 방이구요. 큰 방 옆쪽으로 주방 만들어져 있습니다. 그 안쪽으로는 세탁실 다용도 공간으로 이용하시는 곳 있습니다. 욕실이구요. 작은 방 두 개 나란히 있습니다. 마무리하겠습니다. 상세 설명은 영상 하단 더보기에 붙여놓겠습니다.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기타 문의는 언제든 전화 주시기 바랍니다. 부동산 매수 매도 유튜브 광고 촬영 문의 환영합니다.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오늘도 감사드립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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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감사합니다.